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쁜 남자, 숙종. 숙종은 정말 여러분들 조선시대 여러 왕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왕권을 보여줬던 사람을 한 번 꼽아봐라고 하면 저는 숙종을 들 것 같아요. 그 앞에 태종 이방원도 있었지만 숙종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정통성에 정말 조선의 왕들 중에서 장남 출신의 왕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숙종은 정말 장남 출신의 진짜 뭐 하나 빼놓을 데 없는 완벽한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 정통성을 바탕으로 중학생, 여러분들 중학생 나이때부터 진짜 이 정치를 갖고 놀아요. 중학생 때부터 말이죠. 대박입니다. 당시 그 유학에 거두였던 송시열. 거목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좌지우지 않았던 그런 인물인데 송시열도 이 숙종을 감당을 못해요. 결국은 숙종한테 결국은 사약 먹고 죽게 됩니다. 숙종이 사약을 내리고 송시열만 죽게 하는 그런 완벽한 카리스마의 인물이 바로 이 숙종입니다. 바로 이 숙종 때 벌어지게 되는 정치적 비극입니다.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숙종 때예요. 이걸 우리는 환국이다. 환국. 환국은 뭐냐면 바뀔 환자예요. 환기한다. 바뀐다. 뭔가 국면이 확 바뀌는 모습. 이걸 바로 환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이 남인이 쭉 이렇게 오는 예송전쟁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이 환국 숙종은 뭐냐면요. 때마다 권력을 이번엔 남인, 이번엔 널 죽어. 이번엔 서인. 이번엔 널 죽어. 이번엔 남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권력을 확확 교체하는 거예요. 왕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은 공포정치. 공포정치. 어떻게든 왕한테 비유를 맞추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상대방이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우리 조선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왜 당파성 당파투쟁 당파 맨날 썩임한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굉장히 일부분의 어떤 모습이에요. 전체의 모습은 아까도 보시면 붕당정치 보시면 서로 공존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측에서 이야기하는 당파의 어떤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진짜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문 앞에 사약이 와 있어요.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얼마나 놀란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죠. 자 이 환국정쟁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왕권은 뭐 엄청 강화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결국은 결국은 남인이 남인이 여러분 장희빈과 연결돼요. 맨 마지막 그 모습이 장희빈과 연결됩니다. 장희빈이 결국 쫓겨나면서 장희빈이 결국 죽게 되면서 이 남인도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러면서 남인은 결국 최종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서인은요. 반면에 이 서인은 이제 이 환국정쟁의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이후에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이 서인이 다시 또 나뉩니다. 네. 다시 또 나뉩니다. 자 어떻게 나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나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어떤 당과 어떤 당으로 나뉘냐면 이건 이제 서인 쪽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서인 쪽에서 바로 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돼요.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소론은 여러분들 누구를 지지하냐면요. 소론은 이제 그 뒤에 숙종의 뒤를 이을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장희빈의 아들 경종을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론은 뭐냐면 이 경종이 후사가 없으니까 이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은 바로 영조가 되는 겁니다. 연인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후에 영조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후원하는 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경종은 왕이 오르지만 결국은 일단 일단 일찍 죽게 되고 그 뒤를 누가 있게 됩니까? 바로 영조가 있게 되잖아요. 그죠? 결국 여기서 최종적 승리자는 누구냐면 바로 노론이에요. 노론. 이 노론이 결국은 권력을 계속 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네. 이러면서 이제 소론도 그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조선시대 그 붕당의 역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맥락이 노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모르셔도 돼요. 사실 여기 여기서 시험 나온 거는요. 광해권 중립외교대동법 그리고 영종도 탕평정책 이거 외에는 여러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흐름을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그냥 흘러왔구나라는 맥락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환국정쟁 아 정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과정 속에서 이거 문제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고치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탕평정치로 오는 거예요.